마포TV 유튜브의 구독 이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벤트를 참여한다면 응모할 수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제공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마포구의 좋은 소식도 듣고 푸짐한 상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포TV가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가족, 친구 같이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마포구 유튜브 채널을 구독, 보고 싶은 영상 시청 후 좋아요를 누른 뒤 구독 및 좋아요 인증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이후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 정보를 등록한 후 응모하면 됩니다. 이벤트는 2명 이상이 구독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1명 구독 인증만 해도 응모 가능합니다. 1명 구독 인증은 1만원권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2명 이상 구독 인증 시 3만원권의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합니다. 가족 및 친구와 같이 구독하며 마포의 소식과 상품을 동시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